오는 추석 명절이 도내에서 코로나19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추석을 전후로 이동량이 증가하고 또 도내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시작하면서 방역 대응이 느슨해질 경우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확산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도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포함해 오는 6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 새로운 방역 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